자, 엑설사이즈. 자, 운동, 연습, 운동하다, 훈련하다 이런 뜻인데 일단 운동, 운동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. 엑설사이즈. 애를 써서 사이즈를 갖다가, 어? 나는 대자 사이즈인데 소 사이즈로 줄여가지고 이렇게 날씬해지고 싶어요. 그래서 애 써서 몸의 사이즈를 줄여야 돼 하면서 뭐 하겠어요? 열심히 운동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운동, 운동하다. 애써서 사이즈를 줄이려고 막 운동한다. 애써사이즈, 엑설사이즈. 다시 한 번 여기에서 R이 있죠? 엑설사이즈. 엑설사이즈. 다시 한 번 엑설사이즈. 다시 한 번 엑설사이즈. 자, 그래서 운동, 운동하다. 운동을 막 뭐 하는 거야? 연습하고 막 훈련하는 거 운동하면서 선수들이 또 훈련도 하겠죠? 그래서 운동, 연습, 운동하다, 연습하다, 훈련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. 엑설사이즈. 운동, 운동하다, 훈련하다, 연습하다, 연습.